안녕하세요 제작파트입니다. 오늘은 칼리도 구애돌리겠습니다. 딱히 말은 다 안할게요.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. 얼마나 들지 궁금하네요. 이건 잘 들리실거에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. 여기서 스포츠가 더 좋습니다. 쩝쩝쩝 V2c때문에 점점 fark가 없어지고.. 2.되면 및 잊지 않기 때문에 2. 마이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번엔 상셉 판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연결 완료! 삼각무리 이번엔 2세대 패턴으로 쏙이 진행됩니다. 공격이 되었지만 지지 않게 든 도착했지만 2세대 패턴과 파트에 넣지 않습니다. 2. 3. 2. 3. 2. 3. 3. 3. 4. 3. 1. 2. 3. 4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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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뿅. 뿅. 뿅.